어떤 지혜로운 엄마가 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아라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아라 이 지혜로운 엄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만 보면 자꾸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자꾸 비교되기 때문에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래는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어려움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래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누가 우리의 아래며 누가 우리의 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래를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위를 바라본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 위에도 계시지만 예수님 아래도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외진 곳에, 슬픈 곳에, 낮은 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지만 또한 아래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보다 보면 우리의 바닥이 보이고 우리의 기초가 보이고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희가 바닥이라는 주제, 베이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닥이 그냥 플로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그냥 바닥 밟고 다니는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은 우리의 베이스인데 그것은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들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원리로, 어떠한 것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참 높은 큰 봉우리들이 있죠 거기에 원정팀이 원정을 가서 산에 오르려고 할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이스 캠프를 짓는 일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갑니다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거기가 목표 지점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을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베이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베이스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 목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에 믿음과 성공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괴시키는 것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성공을 만들어내지만 믿음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거기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성공이기 전에 우리의 베이스 캠프 중 우리가 가서 위로를 받는 곳 우리가 가서 힘을 얻는 곳 우리가 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곳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인 것처럼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며 능력을 주며 우리로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 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겸손의 베이스라는 겁니다 사랑과 겸손의 베이스가 없이는 절대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전체의 테마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끊고 보통 5절부터 11절까지를 끊게 되는데 굳이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베이스고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장 바탕이 그 낮게 오신 가장 바닥을 치시고도 더 낮게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겸손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베이스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초를 쌓고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빌리포 교회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리포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1장 5절에 바울이 칭찬하듯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모든 일들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리포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빌리포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야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르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맨날 싸우는구나 얘네들이 맨날 싸우니까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바울의 권고는 권고만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빌리포 교회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 교회, 이거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은 같이 했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지만 다들 마음속에는 허용심이 있었습니다 허용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교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교만이냐면 내가 잘났다 이런 교만이 있지만요 남을 업신 여기는 쟤는 배우지도 못한 게 쟤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이러한 남을 업신 여기는 교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들도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했지만 남들의 일 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잘하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바로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맞습니다 우리의 베이스가 변하지 않으면 이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겸손이라는 모델이 우리 가운데 기초로서 자리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몇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베이스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예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떠한 미디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요즘에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모두들 다 그런 쪽으로만 점점점점 기초가 쌓여가고 그래서 사회는 점점점점 더 분리되고 그리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은 누가 되셔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여러분 안에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님께 영향을 받는 교회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저기 계신 집사님과 저기 계신 권사님이 아니라 그분들도 귀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핑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나쁘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나쁜 말 하지도 않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니까 나도 가서 나쁘게 말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베이스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때는 내 베이스는 나의 기초는 나의 원칙은 믿음이야 나의 원칙은 기도야 나의 원칙은 말씀이야 라고 했지만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원칙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똑같은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나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같이 교만하게 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없인 여기는데 나도 저 사람을 없인 여기고 싶은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마음들이 그 기초가 너무나 출렁거리고 편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교양이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목사님인데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고 에티켓이 참 좋은 분이세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선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목사님인데 저는 늘 그렇게 그분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 이분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끔씩 저에게 그런 뻥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봤죠 정말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이분이 종종 동료들과 크게 다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교양이 있으신 분이고 참 겸손하신 분인데 남이 도발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남이 자에게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참지 못하고 자기도 크게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의 베이스가 그렇다면 진짜 교양이고 진짜 선함이고 진짜 겸손이겠습니까 우리의 베이스가 자꾸 상대방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바닥이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이 베이스가 변치 않는 단단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베이스를 상대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변치 않는 베이스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베이스를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예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의 가장 원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다윗 이전에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왜 하나님의 종의 가장 원천적인 모델이냐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장 원천적인 기본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가 말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원래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능력을 갖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지혜와 명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달자잖아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데 모든 지혜와 능력을 모세가 다 갖게 됩니다 그러면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들을 품게 되고 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인 아론이나 그의 누인 미리암이 아니고 애굽의 철학과 문학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냐?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 멀리 있으면서 모세가 절대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가까이 있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십니까? 누구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초들이 그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기초를 쌓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 우리 기초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거 우리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 버릇과 그렇게 씻고 입고 말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기초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지만 어느덧 조금씩 멀어지면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선생님과 가까워지면서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대학생이 되면 선배들이나 후배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영향을 받죠 저도 대학부에 있을 때 우리 선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된 우리 산부예배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성인이신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선생님도 별로 없고 이제는 부모님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이제는 영향을 받아야겠습니까? 예수 크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닮아가겠습니까? 주구장창 같이 있으니까 맨날 같이 있으니까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저도 훌륭한 설교자들 굉장히 좋아하고 귀한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만 사실 그분들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죠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위로가 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큰 힘을 얻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가장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저는 영성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영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인 이런 인물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다른 분과 가까워지지 말고 다른 분에게서 배우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경우 행동의 양식들 이렇게 하면 겸손한 거야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겸손한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겸손한 것이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 행동의 양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이야기할 때 행동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하고 싶으시면요 내가 오늘은 겸손하게 가서 인사를 꾸벅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를 마음에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가서 내가 먼저 물 뜨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건 행동 양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라는 것에서 겸손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우리 새벽 예배 때 한번 자의식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쁜 사람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거다 자기가 예쁘다 나는 예쁘다 예쁘다 이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이거 겸손한 거야 주스면서 교회에 떨어지는 거 주스면서 난 겸손한 거야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겸손이거든요 행동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깨닫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점검하지 마시고 마음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바닥은 이미 낮은 바닥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바닥은 이미 건강한 바닥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원칙을 항상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봐야 합니다 빌리포스 2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베이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너희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빌리포스 교회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잘하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너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빌리포스 교회의 원칙이 잘하자가 아니라 하나 되자, 겸손하자, 사랑하자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잘하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투게 되고 남을 없인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 명성교회는 정말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지난 추수함사절 지난 지 몇 주 안 됐고 또 이번 화요일에는 우리 창리기념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자 이게 우리의 가장 중심된 원칙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잘하는 것은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잘한 것 같았어도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분이 별로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칙이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편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김장철이거든요 여러분 김장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 김장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김장 많이 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랑이 아니에요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김장 먹은 거지 저희 막 100포기, 200포기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목욕탕에 소금물을 받아 놓으시고 목욕탕에 그랬어요 많이 하니까 배추를 넣고 하루 동안 절었다가 그 다음날 김장을 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김장을 하게 됩니다 전화 가실 겁니다 나오시라고 오셔서 김장 봉사하시라고 전화가 가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또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게 됩니다 김장을 하는데 김장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맛있는 김치를 많이 만들어서 맛있게 먹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자입니까? 저는 이거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을 맛있게 하려면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김장을 맛있게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되죠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장을 그런데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썰든지 만들든지 김장에는 국제 규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김장은요 그냥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대로 동네에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를 썰더라도 무의 크기에 정확한 사이즈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면 맛없어요 그렇게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요 하고 가르쳐주고 갑니다 그럼 그렇게 자르고 있다면 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잘라야 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면 안수집사님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다 던져버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김치소를 만들 때도 맛있다라는 기준이 뭐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맛있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젓갈을 더 넣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굴을 더 넣기 원하고 다 다른 맛인데 이거를 더 맛있게 만들겠노라고 싸우고 얼굴 붉히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식칼을 들고 막 이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무섭게 칼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치 잘 담그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세요 마음이 진정돼야 나오시죠 안수집사님 교회 떠나세요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다른 교회 가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하려다가 못하려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려다고 했는데 그게 교회의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는 것만으로는 복음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형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굉장히 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1절은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무슨 일을 하든이란 뜻이에요 그럼 2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3절과 4절도 이어서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장을 하든 추수감사절을 하든 창립기념음악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니 심지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여행을 가든 여러분 여행을 가서 여행이 목적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를 봐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뭐를 사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부부가 큰 다툼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운동을 하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원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흥미로운 재미있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젊은 교육자들이 많아서 축구팀을 만들었대요 축구팀을 만들어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교인들 축구팀과 축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시험만 많이 들죠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축구 시합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팀 이거는 우리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겁니다 자꾸 축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해도 남자들은요 공만 보면 약간 미칩니다 다 까먹어요 내가 목회 잘하는 것도 까먹고 내가 뭐 메사지라는 것도 까먹고 다 까먹고 그냥 공만 봐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어려우니까 공 던져주세요 남자한테 금방 그거 쫓아가고 그거 갖고 놀게 되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축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인들 막 몰고 가고 있으면 태클 확 해버리고 싸우고 이거 파울이니 아니니 이거 왜 이렇게 했느니 아웃이니 인이니 막 싸우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너무 축구만 하다가 목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나가셨대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데 이기려다고 하니까 다툼과 아픔이 많아지고 결국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에 가기 위한 우리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원칙은 선점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선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베이스는 그곳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지붕을 얻는 식의 베이스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고려할 것을 다 고려한 다음에 예수님 생각을 잠깐 해보자 우리의 믿음을 잠깐 생각해보자 교회 생각을 잠깐 해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까는 것이죠 그 위에 지어야 잘 지어지는 집이 되지 마지막에 얻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칙이 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선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겸손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선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선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은퇴하시면서 좀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너무 바빠졌대요 30대부터 굉장히 바빠지면서 시간이 없는데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 하니까 이분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케줄표에 일주일에 4일은 무조건 미리 써놓는데요 홈, H-O-M-E 집 내가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는 스케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일 저녁도 집에 가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은 무조건 집에 가서 저녁을 아이들과 먹고 그리고 아이들과 교제를 나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선점되지 않으면 다른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그래요 그러나 선점만 스케줄이 있으면 침범 못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가면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고 오늘도 못 나올 뻔했습니다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네 당신의 스케줄표에 주일날 11시는 교회라고 써놔야 돼 미리 선점을 해야지 예배가 선점을 해야지 나중에 다른 일 다 한 다음에 한번 교회 갈 수 있을까 봐서는 절대로 신앙을 못 지킨다는 거죠 선점하지 않는 것은 뺏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신앙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쁜 일들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닥을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 선점한 곳에서 쌓여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겸손을 말씀드린 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을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이거를 좋게 생각하자 이걸 가지면 좋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선점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자리가 확고해야 되고 그 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워간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고 목표를 넘어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것으로 선점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의 바닥을 먼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칙 우리의 원리 우리의 기초 이 바닥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닥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새겨놓게 하시고 겸손을 새겨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귀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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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